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초 조진웅 3%의 부장검사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부장검사라는 별명 만족 하시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근에 좀 오래 한 마리 됐는데 잘 지내셨나요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막상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래요. 이번 주도 하루만 나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장이 좀 그렇잖아요. 안 좋고. 최근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장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도 매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쪽에서 보는데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좀 대규모로 달러 매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는 항상 달러 가치가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비례해서 보면 유럽 재정위기 때는 1300원 이상 좀 갔었고 그리고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달러 매수를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두다 보면 지금 현재 비테크 종목들이나 일부 이제 매수할 만한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환전 같은 경우는 저는 경상수지로 많이 보는 편인데 1월까지 경상수지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번 2월 경상수지는 8억불 정도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 기조가 좀 나왔고 하지만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20% 이상 급격하게 이제 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도 있지만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달러도 또 투자가 또 가능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유러화가 좀 약세 그런 상황이면은 저희가 달러에 좀 많이 비중을 좀 싣는 것도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례해서 이제 유러화 약세 구간에서 달러 강세도 또 항상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이번 위기를 또 계기로 해서 투자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미드 중에서 빌리언즈 보셨나요? 빌리언즈요? 미드?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해지펀드 오너가 이제 주행공으로 나오는 미드죠.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맞습니다. X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9.11 테러 때 이제 불을 쌓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위기 속에 강한 부분들은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했었던 방식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만 힘을 내서 또 이 안에서도 투자 기회들이 많으니까 좀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파고원님은 투자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다 보십니다. 정말 안 본 기회 없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금융에 관련된 건 놓칠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예전에 저랑 밥을 먹었을 때 자기는 투자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짱 얘기 나누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국 시왕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중국 주요지사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전자통신업종 하락이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0.1% 하락한 3,484포인트. 그리고 심천은 0.5% 하락한 2,313포인트. 항생은 1.9% 하락한 2만 2,32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이유는 사실 일주일 동안 보면 칠해물 역 rp 관련돼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1조 위안 정도 공급이 있었고 그게 시장에도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00억 위안 정도 공급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강도가 이번 주에는 좀 낮아질 예정이라서 특히 홍콩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해 부동산 관련된 대출 금리 인하 부분이 있어서 규제 완화 움직임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상승했을까요? 당연히 어제 유가가 WTI 103부를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정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였고요. 천연가스요? 하지만 저는 주목하는 건 신재생에너지 쪽 전기차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세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양해 직전에 또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실망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양해잖아요. 양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홍콩 시장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바이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흑자 전환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글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낮아진 규제 그리고 밸레이점 회복을 보일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3월 10일 날 니오 홍콩 가리스도 상장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생 전기차 기업들 3종 세트가 다 상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조금 연장이 지금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1월 달에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하락이 좀 컸었잖아요. 이유가 폴리시리콘 가격이 상승을 했고 모듈 가격 웨이퍼 가격이 올라왔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책 효과도 좋았고 설치 면적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슷합니다. 리프팅 가격 상승 배터리 가격 상승 그리고 전기차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 하락.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태양광 주시들도 2월 2월부터 큰 폭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전의 기회가 아직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파구님은 전기차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고민하게 되면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아마도 전기차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가장 강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차피 그린에너지도 같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그린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화학 발전 방식을 대체할 만한 건 지금 수력 풍력 후보 중에 사실은 태양광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실제 이중률이 가장 높고. 그래서 전기차와 태양광 정도 사이에 장기적으로 트레이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폭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있을 거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유효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파구님이 보시는 난이도가 뭐예요? 난이도로 하면 예측 가능성이 조금 낮고 업 앤 다운의 폭이 굉장히 크고 또 펀드멘탈을 예측할 때 변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인 보조금 정부 정책의 보조금을 늘리게 될지 줄이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다 높여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리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또 있을 거고 저점에 사게 되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첨언을 또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신재생 투자가 높아질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신재생으로 100% 전력 생산을 시점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이번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섹터에 대한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또 있다 보면 그런 구간에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쪽의 분야들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아직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길까요? 이제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3%입니다. 추종하는 자금이 2200조 정도 되고요. 한국이 한 12% 그리고 중국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대략 러프하게 보면 한 4조에서 8조 정도가 한국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하류였고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호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긴 시간에 또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이지 아직 결정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도 갑자기 엄청나게... 랠리가 나왔죠. 루우라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중국 쪽의 어떤 위화나 강세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CBDC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비슷한 원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로화가 약세잖아요. 반대급으로 상관계수가 낮은 위화나가 강세로 가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번 규제 때문에, 스위프트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결제액이 대략 24% 내외 정도 되거든요. 위화나 결제액이 무역 결제로 보면 12% 정도 됩니다. 지급 결제액이. 그래서 이거를 위화나로 많이 바꾸는 과정 내에서 위화나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습니다. 과거 2년의 코로나 이후로 보면 그렇고 실질금리 차도 아직 높은 수준의 미국과 중국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3월에 어차피 저희가 큐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화나 강세가 좀 반짝하고 나서 또 다시 슬로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금리 인상 이벤트나 이런 부분 연결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브라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달러 강세, 위화나 강세 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렇죠. 금융시장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이벤트라고 말씀했을 때 지금은 상가계수가 되게 높게 되어 있고 그게 양의 작용이든 음의 작용이든 다 연관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쟁이 터졌는데 가상화폐 시장도 출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 투자들로서 눈여겨봐야 될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는 이런 전쟁 상황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처음 관찰한 이벤트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지정학자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s&p500은 1.5% 하락한 4,306포인트, 다우지스는 1.7% 하락한 3만 3,294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5% 하락한 1만 3,5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도 또 있었지만 오늘 주요 이벤트들이 다 몰려있었잖아요. 오펙 플러스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파월 의장의 하원에서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경계 매물도 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협상이 결례되고 나서 2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우크라이나 쪽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찜찜한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좀 있었고 하지만 지난 휴일 사이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연준은 돈을 더 푸는 걸 또 확대해야 된다. 이런 멘트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또 훈풍이 좀 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특징적이었던 거는 앞서 말씀하신 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지가 굉장히 강했었고 10년 국천 금리가 1.72%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WT는 이제 103불. 100불이 넘었죠. 그 전에 한 번 넘긴 넘었었죠. 그러니까 사실 2014년 8월 정도에 106불 정도 찍었었는데 그때 가격이 사실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지금 1,200원이니까 사실 고점을 넘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체감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2,000원의 주유소의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일단 아이에서 6천만 배럴 정도 비축률을 배출하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면 하루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는 좀 의미했고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대하는 거는 이란 핵 합의가 있으면 일간 90만 배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안도를 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바이든이 계속 세일 업체들한테 너네 생산을 좀 늘려라 생산 투자를 해라 얘기를 하지만 듣지를 않고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펙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유가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추를 늘리지 않는 그런 회사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까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코로나가 사실 비테크 종목들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세 가지 변화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캐펙스 투자 그리고 방위산업과 보안 관련된 사안들이 좀 뜰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투자는 우리가 대체 투자 통해서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 캐펙스 기회가 이제 발생을 할 건데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믹스 다변화나 공급만 내재화 그리고 이제 아웃소신보다는 인소싱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특히 피엔제나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금 원전 그리고 태양강 풍력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텍스노미에서 이제 가장 부각됐던 거는 단계 신재생 쪽에서 녹색 성장에서 녹색 분류가 된 거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1순위고요. 사실은 에너지원으로 가장 이제 뽑아내기 단계에 좀 좋은 거고. 이제 태양강과 풍력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또 지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는 골라 lng 같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골라요? 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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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골라요? 네. 맞습니다. 골라. 골라 lng. 잘 아시는 인페이스 에너지나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망한 건 아니고 이런 장에서도 주도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게 아직 장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보안 관련된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 뉴스는 봤습니다. 저희가 또 좋아하는 엔비디아가 한바탕 한 대 맞았더라고요. 네. 디도스 공격도 러시아에서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래서 이제 사실 클라우드 산업 자체로 보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산업인데 지금 b2b 업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려나는 분야죠. b2c는 이미 yoy로 올해는 좀 성장하기 힘든 거고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센터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전체 지출이 연간 성장률 3%입니다. 그런데 보안 관련된 성장률이 연간 6%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블 성장이 이제 it 전체로 보면 좀 성장률이 나오는 산업이고 그리고 it 전체 지출에서도 지금 4%를 담당하거든요. 개인적으로 10%를 본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이제 방위비 지출이 이제 더 부각이 될 거예요. 방위비 관련돼서는 독일이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gdp 비중에서 국방비 비중을 2%까지 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1.4% 정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의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에 2.4%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정도를 끌어올릴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쟁에도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한 많은 비용을 드리고 있지만 평화에도 굉장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유지를 하고 뭔가 전투기를 사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핵 보유나 군비 증강 힘의 균형을 이용한 또 어떤 구매력 증가가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이나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etf로는 ita 같은 etf가 좀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번에 최파구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기가 좀 드문 종목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방위선업 관련주를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지금 약간 따라가는 이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은 유효하되 좀 포트 분산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뭐 크게 담지는 못할 업종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특별한 업종은 있었나요 혹시? 이번에도 지난번 동일하게 비트코인이 크게 좀 올랐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제 친구들은 전부 손절했거든요. 네. 손절한. 그러니까 이번에 뜨기 전에. 뜨기 전에. 이제는 끝났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전부 손절하고 전부 손잡고 술 먹으러 갔는데 이번에 또 뜨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안 사나긴 했지만. 네.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6% 가까이 상승도 나왔었고요. 4만 3천 달러 회복이 됐고. 루브라가 더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중앙은행이나 여러 은행들 규제 때문에 뭐 극단적인 뉴스에서 모라토리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 대거 매수해서 이제 거래가 늘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없고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비트코인 이제 기부금 행렬도 2천만 달러 이상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고. 특히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좀 중지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묵사를 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거고 반사익을 누릴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이 올랐죠. 지금 이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채파군이 말씀하신 탈중앙화에 대한 시험대가 이번에 지금 시험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거래소는 사실 이제 거래 중단및 계좌 동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EU 쪽에서 이제 계속 압박을 받을 거고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고 이제 규제 이슈에서 탈피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규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저도 처음 다 처음 겪었겠지만 이 루브라가 떨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을 막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예수 금을 산다든지 아니 그 외에 어떤 여러 안전자산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돈이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다 쏠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건 거품이 아닌가라는 정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꺼져가는 단계에 조금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한 또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자산 가치를 보여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텐셜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성과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거래소 규제라든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있잖아요. 워낙에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전일자까지 이제 보면 어제까지 보면 마이클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지만 최근 급등세는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전일자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증설 계획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공장 증설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중국 상해 신공자 건립 관련된 루머가 좀 있었고요. 지금 캐파가 한 100만 대 정도 되는데 100만 대로 더 얹어서 한 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이제 지금 베를린 쪽의 기가 팩토리 관련돼서도 증설 얘기가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에 따른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때문에 더 투자 심리가 더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며칠간의 상승으로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이상하리만큼 이제 투매가 이어졌을 때 항상 또 호재 요인들이 또 발생하는 게 정말 신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원고 있어서 그냥 여쭤봅니다. 러시아 증시 투자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선임 매니저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 해서 앞서 뉴스에서도 많이 전달이 됐겠지만 거래 중단 그리고 송금 자체가 다 막혔잖아요. 스위프트 추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그리고 좀 조심하시라고 좀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라터리움이나 뭐 이런 극단적인 뭐 지금 이슈들도 있잖아요. 은행 규제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독리로 관련된 사항들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좀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러시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냐. 제 결론적인 생각은 전쟁으로 인한 수의 국가 그리고 그로 인한 섹터. 이제 충분히 지금 포텐실이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시황을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채팅창을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조진웅 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되게 혹시 뭐 친구분들을 많이 데려오셨나요? 아니 다들 좋은 얘기만 하나 가지고. 네 댓글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저희 후장검사님의 팬심이 어마어마하고 설명을 워낙 차분하게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들으면서 시장에서 사실 이슈가 정말 많거든요. 중국도 이슈가 많고 미국도 이슈가 많은데 정말 넓은 영역으로 다 커버해 주셔서 오늘 저도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3% 부장검사 정웅 선임 매니저님은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켓 브리핑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의 색깔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종목이 성장주를 대표한 종목으로 깊은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눈여겨 볼 정도로 튀어오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위험 자산을 대표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봤던 가상화폐 시장의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된 데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뭔가 시장의 색깔 변화 혹은 변곡점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시기고 특히나 최근 미국 시장의 투자자를 많이 괴롭게 했던 작은 성장주들의 반등폭이 요즘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의 색깔 변화에 나오는 추세일 수 있으니까요. 굳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관찰만으로도 시장의 속성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변화들은 여러모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말씀드리고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서병소 의원님 모시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본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럼 사장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럼 영상은 함께 다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